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왕달팽이 7마리를 키우는 달팽이집사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세요? 날씨가 엄청 많이 더워졌어요. 아직 6월인데 무슨 7, 8월처럼 덥고요. 또 장마도 시작돼서 비도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어요. 날씨가 지나치게 더워지면 채소값이 올라가요. 겨울에는, 겨울이니까 원래 겨울에는 농사짓기 힘들잖아요. 그때는 이제 채소값이 금값이 되더라도 그래, 추운 겨울이니까 채소가 비싸겠지 이러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는데요.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해져서 채소 가격이 막 내려가고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장마가 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또 채소값이 올라가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농사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소값이 이제 올라갈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날씨가 지나치게 더워도 또 농작물이 타들어가죠. 그래서 또 채소값이 또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또 더운 여름도 달팽이 집사들한테 그렇게 반가운 계절이 아니죠. 또 이제 집안 온도가 올라가면 달팽이들 건강도 또 신경 써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집사한테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계절이 여름이죠. 아, 그리고 실내 온도가 너무 더워서 달팽이들이 처지면 그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달팽이들 시원하게 해주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제가 최근에 올렸으니까요. 혹시 우리 집이 너무 많이 더워서 우리 달팽이들이 축축 늘어진다. 그러면 그 영상 한번 참고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이제 채소값이 올라갈 것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먹여볼까 고민하는 달팽이 집사. 네, 오늘도 그래서 채소를 리뷰하는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동안 한 번도 먹여보지 않은, 심지어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사보지 않은 채소를 이제 사봤습니다. 자, 그 채소는 바로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그 채소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그리고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화면에 다 나오지도 않는데 이 채소의 이름 아시는 분? 자, 그러면은 저 두 개나 샀습니다. 무려. 두 개를 묶어서 팔더라고요. 하나만 사고 싶었는데. 자, 이 채소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제가 화면 각도를 조금 바꿔서 좀 채소를 보시기 편하게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겁니다. 이거 엄청 크죠? 네, 이거 뭘까요? 이 채소는 늙은 오이라고 하는데요. 늙은 오이 두 글자로 아시는 분. 네, 이 채소는 녹악입니다. 들어보셨다고요? 아니면 전혀 못 들어봤다고요? 네, 녹악을 우리가 좀 먹어요. 우리나라 음식에서 녹악으로 이용한 음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녹악 무침이 있죠. 저도 저희 집이 녹악을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엄마께서, 저희 엄마께서 녹악을 드시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 이런 채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른이 돼서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식당에서 녹악 무침이 나온 거예요. 꽤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거는 오이도 아니고 참외도 아닌데 그 중간 맛이 나는 이 채소는 뭔가요? 물어봤더니 그거 녹악으로 무친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서 아, 녹악이라는 채소가 있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뭐 먹어만 봤지. 실제 녹악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되게 신기해하면서 샀어요. 이게 늙은 오이고 오이랑 같은 종류니까 오이를 잘 먹는 달팽이들한테 먹여도 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구독자님 중에 녹악이란 게 전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녹악은 뭐 오이랑 같은 종류의 채소라고 생각하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늙은 오이라고도 불리고요. 수분 함량이 높아서 오이 종류는 다 수분 함량이 엄청 높죠. 그리고 칼슘. 제가 보기에는 이건 칼슘이 아니라 칼륨일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적혀있네요. 네이버 지식백과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칼륨이 굉장히 많아서 이 또 칼륨으로 인해서 몸에 지나치게 많이 섭취된 염분을 이렇게 빼주는 그런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고혈압이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고 다이어트 식품으로서도 최고라고 합니다. 게다가 섬유질까지 많아요. 이 안에 섬유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역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고요. 변비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 많이 먹는 이유가 갈증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고 여름철 피로회복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녹악무침을 많이 먹는가 봅니다. 녹악은요. 양념을 할 때 제가 요리 방법은 자세히 모르지만 마치 쫄면을 쫄면을 묻히듯이 고추장을 넣고 또 설탕도 넣고 식초도 넣고 그래서 새콤 달콤 그다음에 매콤 이렇게 그런 맛으로 묻혀주면은 여름에 덥고 그래서 늘어지고 이랬을 때 기운을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 수 있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또 저는 먹어본 적이 없지만 녹악을 샐러드에 넣거나 조림, 볶음 그런 걸로 또 해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녹악을 먹어본 건 녹악무침이 전부 달아서 조림이나 볶음은 어떤 맛이 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녹악으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어볼 생각은 엄두는 나지 않네요. 그다음에 지금 배달 왔을 때 이 녹악은 갈라져서 왔어요. 굉장히 잘 익었기 때문에 갈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 봅니다. 제가 택배로 주문을 하고 이제 받아봤는데 갈라졌더라고요. 녹악이 제가 이제 택배에서 봤을 때는 그 사진만 보고는 크기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크기를 이렇게 보니까 사가지고 제가 이제 가격을 보니까 사려고 딱 가격을 봤는데 녹악 2개에 4,000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데 이렇게 비싸? 이러면서 이제 구매를 했죠. 그랬더니 엄청 무슨 막대기가 온 줄 알았어요. 아니 무슨 몽둥이가 온 줄 알았어요. 거의 이거 보세요. 엄청난 거의 무기 무기로 써도 되겠네. 그래서 이런 몽둥이 같이 생긴 그런 채소가 온 거예요. 굉장히 무거워요. 묵직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크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구나. 하나 개당 2,000원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에 지금 2,000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크기는 제 팔뚝보다 네 보세요. 제 팔뚝보다 더 길어요. 제 팔이 짧은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 팔보다 훨씬 더 긴 더 길고 큰 네 그런 채소가 왔습니다. 이 채소로 한 대 맞으면 꽤 아플 것 같은데요. 때리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 네 이 늙은 오이 즉 노각 달팽이들한테 당연히 줘도 됩니다. 여러분 채소는 다 달팽이한테 줘도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추같이 매운 거는 당연히 안 되고 파 양파 이런 쪽파 안 되겠죠. 이렇게 맛이 강력하고 맵고 이런 거는 그런 채소는 달팽이한테 안 되고요. 마늘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달래 쓴박이 같이 그런 매콤하고 쓴 종류의 채소는 달팽이들한테 줘도 잘 안 먹어요. 그리고 향이 강한 깻잎처럼 향이 강한 채소도 달팽이들한테 줘도 당연히 안 먹고 오히려 도망갈 겁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그런 채소가 아니라면 이렇게 순한 맛의 오이라든가 당근이라든가 이런 채소는 달팽이들한테 무조건 줘보세요. 먹을지 말지는 그 달팽이의 취향이기 때문에 줘서 안 되는 채소 빼고는 달팽이들한테 다 줘도 되니까 댓글로 이제 그만 물어봐주세요. 이거 뭐 이 채소 달팽이한테 줘도 되나요? 애호박 줘도 되나요? 가지 줘도 되나요? 당근 줘도 되나요? 이건 이제 더 이상 댓글로 질문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까지 한 천 개 넘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일단 채소는 다 된다. 너무 강한 맛을 가진 채소만 아니면 다 된다라는 걸 기본으로 이제 우리 깔고 갑시다. 어쨌든 간에 이거 누가 달팽이들이 잘 먹을까요? 근데 또 저희 집 달팽이가 혹시 안 먹는다 하더라도 한번 줘보세요. 또 잘 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팽이들은 달팽이들마다 입맛이 다 다르니까 좋아하는 달팽이도 있고 안 좋아하는 달팽이도 있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많은 그런 달팽이도 있고 달팽이들마다 입맛은 다 다르다는 거 우리 달팽이 집사 가족들은 다 아시죠? 어쨌든 간에 이 녹악을 미리 한번 씻은 거지만 또 영상을 찍느라고 제가 만지고 그래서 조금 먼지나 때가 묻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 달팽이들한테 한번 시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도 녹악이라는 채소를 난생 처음 사보고 처음 썰어보는 거라 이렇게 생긴 건지 몰랐는데요. 짜잔 이 속을 보세요. 진짜 오이랑 똑같죠?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약간 참외 느낌도 나고 마치 오이를 이렇게 뻥튀기 시켜놓은 것처럼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아 참 누군가는 꼭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은데 녹악이 늙은 오이면 오이 사다가 계속 오래도록 두면 녹악이 되나요? 정답은 안됩니다. 네 여러분 애호박 사다가 아무리 키워보시고 아무리 오래도 받자 애호박이 늙은 호박 되진 않잖아요. 처음부터 품종이 다른 채소입니다. 애호박하고 늙은 호박하고 전혀 다르고요. 처음부터 다른 식물에서 열리는 거예요. 비슷한 과지만 오이랑 녹악도 다릅니다. 약간 친척관계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오이 참외 멜론 전부 같은 가족이란 거 아시죠? 다 같은 과입니다. 그래서 멜론 참외 오이 녹악 다 좀 비슷한 향과 맛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 한가운데 이렇게 부드러운 씨가 들어있는 것도 그렇고요.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가 오이 같은 향이 나요. 근데 오이 못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약간 타고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이를 잘 먹으니까 아 오이 못 먹는 사람들은 편식쟁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오이가 이렇게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오이에 쓴맛에 민감한 그런 유전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오이 못 먹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먹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정말 타고나길 오이를 못 먹게 타고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녹악 더더욱 못 드십니다. 오이도 싫어하시고 못 드신다면 녹악도 못 드시니까 그런 경우는 사서 그냥 달팽이들만 주시거나 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저히 못 먹겠는 못 먹겠는 음식을 억지로 먹으면 안 되겠죠. 주변에 오이 못 먹는 사람한테 이렇게 오이나 녹악 같은 거 먹어보라고 너무 강요하지 말아주시길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이 향 되게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보자. 저한테는 되게 향긋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거 그냥 먹어도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나는데 왜 오이는 날로 먹었는데 녹악은 사람들이 왜 날로 안 먹을까요? 그건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녹악을 우리 달팽이들한테 한번 먹여보는데 오늘의 시식과 달팽이로는 누구를 모셔볼까요? 네 오늘의 시식달팽이는 바로 짜자잔 새풍이입니다. 우리집에서 한때 제일 큰 달팽이였는데 요즘 달팽이한테 크기가 밀리고 있죠. 네 그래서 새풍이가 새풍이 이렇게 보여도 그래도 달팽이한테 밀려서 그렇지 웬만한 달팽이보다는 크기가 큽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풍이는 네 이거 지금 15cm 자하고 비교했을 때 새풍이 몸길이는 폐각길이는 한 14cm 정도 나오지요. 한 14cm 아 발음 힘들어요. 네 14cm 정도의 폐각길이를 갖고 있는 새풍이 근데 달팽이가 15cm이기 때문에 달팽이한테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새풍이 한번 녹악을 주면서 잘 먹는지 보고 네 그리고 다시 잘 먹고 달팽이를 한번 앞질러보라고 응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풍아 이거 녹악이라는 오이인데 늙은 오이라는 건데 어떻게 한번 먹어볼티요? 어띠요? 한번 먹어볼티요? 네네 이렇게 구수하게 사투리를 써서 새풍이의 입맛을 한번 자극해 보겠습니다. 자 새풍이는 과연 녹악을 먹어줄까요? 어 이거는 무슨 표정이죠? 어 가끔 새풍이가 저런 표정을 짓는데 아 자 새풍이는 녹악을 먹을까 안 먹을까 네 그래도 우리 새풍이가 뭐 입맛이 어디 가지는 않죠 네 먹기 시작합니다 역시 새풍 선수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그런데요 지금 관찰해보니까 새풍이 지금 성장선이 거의 안 보이죠? 지금 여기 보이는 성장선 굉장히 얇아졌네요 언제 이렇게 얇아졌지 아 그만 자라려나 지금 보이시면 새풍이 배발이 굉장히 누렇죠 전반적으로 얼굴도 누려 보이는데 이건 카메라에 제가 빛을 잘못 설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까지 누렇지 않고요 녹악 오이도 지금 겉이 거의 황토색으로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좀 누런 빛에 가까운데 카메라 제가 색감 조정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효과 없음으로 설정한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실제로 보이면 이것보다 훨씬 뽀얗습니다 이렇게 누렇지는 않다는 거 어쨌든 새풍이는 녹악 오이를 신나게 먹는데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역시 오이 잘 먹는 달팽이들은 녹악 또 잘 먹는다 그렇습니다 자 자 우리 새풍이 시 부분 노각의 노각시라고 해야겠죠 오이는 오이씨 노각은 노각시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부들부들해요 다 그렇잖아요 참외도 가운데가 보들보들하고 시가 잔뜩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오이도 가운데가 좀 더 야들야들하죠 우리 새풍이는 부드러운 게 좋은가 봐요 일단 노각의 가운데 부분부터 먹기 시작하네요 맛있니 새풍아 오 이 정도 반응이면 꽤 녹악이 좋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오 진짜 가운데부터 싹 파먹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가운데를 먹고 나서 주변을 먹을 그런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노각 같은 경우에는요 껍질이 좀 더 질겨워요 많이 질겨워요 주름도 져있고 지진났네요 노각 껍질에 그러다 보니까 노각은 껍질을 안 먹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모든 달팽이가 다 다릅니다 껍질을 좋아하는 달팽이도 따로 있고 그래서 오이 주면 한가운데부터 파먹는 달팽이도 있고 껍질 부분부터 주변 테두리부터 먹는 달팽이도 있고요 그리고 오이 자체가 싫어서 안 먹는 달팽이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도 각자 모든 달팽이들의 각자의 입맛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노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굉장히 껍질이 질겨 보여요 굉장히 질겨 보이기 때문에 달팽이가 먹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세퐁이 노각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달팽이들한테도 노각을 한번 줘봐야겠네요 여러분 한번 노각을 노각을 일부러 사시기엔 조금 비싼 것 같고 집에 노각이 있으면 달팽이들한테도 꼭 한번 줘보세요 네 그리고 사람이 먹기에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니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고혈압도 예방해주고 정말 좋은 음식이니까 우리도 녹아 먹으면서 또 건강한 여름을 지내보도록 합시다 여름에 먹기 딱 좋은 채소 녹아 그리고 달팽이에게 주기에도 적합한 채소 녹아 한번 세퐁이한테 주고 먹는 모습을 관찰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댓글 좋아요 그리고 구독 다 감사드립니다 혹시 시청자님 중에 제 영상을 자주 신청하시는데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아니요 두번 누르면 취소되는구나 구독 꾹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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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